반갑습니다. 이번에 군무원 처음으로 문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쪽에 준비를 하시다가 군무원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의 기능사 수준에서 조금 더 산업기사 수준으로 문제를 조금 바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에서 해로이론, 해로이론 부분에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군무원 쪽에 전기공학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 전기공학에 출제된 걸 전체적으로 충평을 해보자라면 산업기사 수준의 해로이론 문제가 거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자계학 부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시에 대한 문제는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자계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도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의 문항수 자체가 조금은 작아졌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 학습하는 시간 배분을 조금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실시된 문제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떠한 도체의 단면을 10분 동안에 600쿨룸의 전기량이 이동하였다고 할 때 이때 전류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그 일에 관해서는 시험에 항상 물어보죠. 그러면 1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FRNm하고 이 값이 MGH. 자 이거는 물리계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했고요. 전기계에서는 QV줄이고 PT와트세크가 되고요. 그리고 전자계에서는 EVE 일렉트릭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계에서는 당연히 QV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전기 혹은 전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Q는 두 가지의 공식이 있죠. 원래는 인테그랄 I에 DT 하는 건데 이걸 IT로 하고요. 욕합시 CVO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단위를 보실 때 항상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암페어세크하고 쿨룽하고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 분이죠.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육식을 곱해줘야 세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욕을 실수하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욕을 알고 나면 풀기는 편하죠. 그러면 이제 600, 그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I는 T분의 Q가 되니까 10 곱하기 60분의 600이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만 날려버리고 6 날리면 1암페어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하게 보이는데 항상 요구 관련 문제는 처음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를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계하고 전기계를 같이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 전자기계하고 전기계를 섞어서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전기계만 가지고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구에 관한 공부는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직렬하고 병렬에 대한 합성저항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직렬일 때 Rt는 R1 더하기 R2니까 만약에 R의 값이 같을 경우에는 NR 오음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병렬일 때 Rt는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니까 N너 분의 R 오음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물어본 게 뭔가 하면 직렬로 접속한 경우는 병렬로 접속한 경우에 비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구 자체가 지금 물어본 게 뭘 물어본 건가 하면 병렬에 대하여 직렬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병렬일 경우에는 4 더하기 1분의 4 곱하기 1 요거 분의 4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올라가면 되니까 4분의 5 곱하기 5니까 4분의 25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3번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함정이 여기에 자항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자, 지금 문제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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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움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는 여기에 흐르는 잔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문제예요. 그러면 옴의 법칙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요 회로는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1, 1, 1,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더하면 되니까 2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병렬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직렬이니까 요 값으로 구하게 되면 1 더하기 3분의 2 요거 분의 5가 얼마나 이 말하고 같죠. 그러면 3분의 3 더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게 올라간다고 보면 같죠. 그러면 3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순시전압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순시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본 형태는 우리가 청렴파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ET는 VM의 사인세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요게 이제 함정이죠. 요거 때문에 어? 그러면 사인이니까 요게 답이네. 요렇게 해서 아마 틀리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코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인으로 바꾸게 된다라면 90도를 더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조건 자체가 T가 0일 테니까 자 그러면 요 문제 자체는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남는 게 요 값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이제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V는 38에 코사인의 6분의 파이 요것만 바로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형태로 무조건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V는 38에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6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잘못했네요. 요렇게 나오니까 3분의 2 파이가 나오겠다. 그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틀렸죠? 만약에 사인의 핀으로 바꾸려고 하면 요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다 푸셔야 돼요. 요걸로도 풀어보셔야 되고 요걸로도 풀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던데 만약에 둘 다가 있다면 사인으로 답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5번입니다. 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y는 3분의 1의 델타고 델타는 3y고 요걸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y결선을 하였을 때 전류가 5A라면 델타결선을 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5A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FM대로 여러분들 풀기 위하여 델타하고 y하고 상, 선 바꾸고 선, 상 바꾸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요것만 외워가지고 3분의 1배냐 3배냐 요것만 빨리 찾아버리면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RLC 직렬내로 직렬내로 라고 되어 있으면 임피던스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R 더하기 J의 XL 마이너스 XLC가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동일하거든요. 전압을 지금 물어보게 되면 전압 부분도 마찬가지로 VZ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VR 더하기 J의 VL 마이너스 VC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6 더하기 J의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J의 3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크기는 루트의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8주면 되죠. 그러면 36 더하기 9가 되니까 루트의 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작은 면을 비추는 조도 중 직사조도가 학산조도보다 높은 경우에 등기구에서 발산되는 강속의 90% 이상을 직접 작은 면에 투사하는 직접 조명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조명 방식은 직접 조명이 있고 반직접이 있고 확산 전반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간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조명은 90에서 100% 고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작은 면상에 오는 것은 반대가 되거든요. 0%에서 10%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바로 달려있는 거니까 점검 보수가 용이하고요. 설비비 저렴하고 설계가 단순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빛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보기 위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면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그는 거늘이 생긴다라는 단점은 있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전반 확산 조명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제 조명률이 크므로 소비전력이 간접 조명 방식보다 크다. 이거는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에 들어가는 조명기구에 따라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명 방식에 따라 소비전력이 달라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조명의 간한계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소비전력은 똑같은 등이기 때문에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인데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조명에 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명을 공부하실 때는 명시론 요걸 이제 조명이론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 그리고 이제 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설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명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요 부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실질수하고 이제 번대공식에 대하여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명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조명을 공부하실 때 요것만 보고 내가 조명 정부를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8번입니다. 평형판 컨덴서에 68V의 전원을 인과한 후에 이 전원을 제거했다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 Cv의 제곱 2분의 1의 Qv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 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원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전압이 있는 공식은 빼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 공식만 남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간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W는 C에 반비례하고 요 때 C가 D분의 Epsilon에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C는 D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결론은 D분의 1분의 1에 반비례니까 D에 비례한다라는 말하고 같으니까 처음에 세배를 해줬으면 마찬가지로 몇 배가 된다 세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대다수의 분들이 이 공식은 알아요. 그죠. 이 공식을 다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대입하면 C에 비례하면 3분의 1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또 세배가 되네 그래서 이 두 개로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전언을 제거하였다라는 말이 핵심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평등 자장 뇌라는 말이 나와서 힘이죠. 자 평등 혹은 균일 이 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 혹은 자장 뇌라는 말이 나와서 기잘력 혹은 전압 볼트를 물어보거나 힘 요때의 힘 이라고 하는 것은 로렌즈의 힘 말하는 거고요. 해전력 톨크를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꼽 판다 라고 했죠. 각도는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다 곱 판다 라는 말이 다 비례 한다 라는 말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으니까 반비례 찾으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요게 공식도 굉장히 많고 계산문제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 공식하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보면 다 비례한다 각도는 사인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답 찾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 입니다. 패러데이 간에 대한 설명이다. 1쿨룸의 진전하에서 한개 노는 패러데이 간에 대한 설명일 때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패러데이 간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죠. 이거는 바로 1번이 틀렸죠. 왜 그런가 하면 패러데이 간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아져요. 요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양단에 정부 단위전화가 존재하고 전속수는 진전화가 보통은 이 문제 물어보면 욕을 가장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진전화가 없을 때 일정 일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패러데이 간에 대하여 질문할 때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진전화 있으면 혹은 진전화 대신 분극전화 이런 말을 줘가지고 3번을 가장 많이 틀리게 물어봐요. 이 말이 이 말이거든요. 요 3번하고 4번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다 손치더라도 1번을 찾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로의 최대한 간략한 식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A가 빠져있는데 요 부분의 여러분들이 불대수라든지 아니면 이걸 공부해보신 분들은 하실 건데요. 묶어보면 되죠. A를 그대로 두고요. 요거하고 요걸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C고요. 그 다음에 A, C, A, C는 그대로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묶어주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A에 요거 더하면 1이죠. 더하기 C에 요거 하면 내놔 1이죠. 더하기 A, C가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C 더하기 C가 되니까 요것도 1이죠.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A 더하기 C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C를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고로 조금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있는데 헙수의 법칙 이라는 게 있거든요. 헙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접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요 값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이 여러분들 산업기사나 기사를 시퀸스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논리식 간략화하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건데 통상적으로 요까지는 여러분들 다 찾아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헙수의 법칙에 의하여 비 박아 나오는 걸 알고 있느냐 요거까지 조금 물어본 문제다 하는 거 표준저항계에 사용되는 저항제로의 조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온도 개수는 작아야 되죠. 이건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시반표의 최대 눈금을 가진 두 개의 전류계 A1 A2의 시반표의 전류가 흐르는 그림이다. 이때 전류계 A2에 지시되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질문한 거는 이제 요거죠. 요값이 얼마고 이걸 질문을 한 건데 자 여기에서 전학강화라는 게 나옵니다. 전학강화 E는 I의 R 라고 같거든요. 자 그러면 E는 저항에 비례하니까 요값 자체가 바로 저항값 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편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45옴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65옴으로 바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전류 분배 법칙 이죠. I2 는 I1 더하기 R2 분의 전체 전류에 다가 반대쪽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 더하기 60 분의 10 곱하기 40 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농우니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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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리면 4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들 막 전압을 또 오메 법칙으로 이걸 풀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위가 어차피 미리미리 같으면 이 계산하면 단위는 어차피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14번인데요. 단 그리면 직병열 해로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다. 그죠? 이거는 IL이 되어야 되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압 V에서의 역률과 무효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점이 있으니까 전류분배법칙이죠. IL하고 IC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J의 6 더하기 2 빼기 J의 2가 되니까 4 더하기 J의 3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수고 이거는 헛수잖아요. 그러면 역률은 마찬가지죠. Z분의 R이니까 이게 IZ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4가 되니까 4루트 2분의 4줄 그러면 이거 날리면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효율 이라고 하는 것은 4인 세타죠. 그러면 이 값은 루트 1 빼기 고사인 제곱의 세타니까 마찬가지로 1 빼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값 내놔 루트 2분의 1으로 오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답이 된다 이 말이 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요거는 다 분수가 지금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캠벌브리지에서 I2가 0이 되는 조건 이라고 하는 것은 캠벌브리지에서 I2가 0이 되기 위한 이라는 말은 직렬 공진이 되어야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렬 공진이 되려면 이 값 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오메가 M하고 오메가 C분의 1의 값이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C는 C는 계속 왜 오메가 적혀지지? C는 요게 내려오면 되죠. 요게 올라가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의 M분의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문제 자체의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입니다. 그림의 AB 단자에서 전압핵 볼트를 공급할 때 AB 단자에서 본 능동 해로망의 임피던스가 Z가 6 더하기 J의 8 로움이라고 하면 AB 단자의 임피던스가 2 마이너스 J의 2 오움을 접속할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적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하면 되죠. 6 더하기 J의 8 더하기 2 빼기 J의 2 요거 분의 100 이 말이죠. 그러면 8 더하기 J의 6 분의 10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로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8 빼기 J의 6 분의 8 빼기 J의 6 을 해야 되는데 6 8 10 해가지고 무조건 10 이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아니죠. 이거 해주면 64 더하기 36 분의 100 곱하기 8 마이너스 J의 6 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놔 100이죠. 그러면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8 마이너스 J의 6 이 남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게 8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마이너스 J의 6 이 아니고 8 마이너스 J의 6 이 되어야 맞다 하는 겁니다. 자 17 번입니다. 요것도 시인상의 임피던스 하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이건 나와있다 그죠. 제가 문제받았을 때는 이 시인상이 안 나와가지고 A, B, C를 다 풀었거든요. 자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요게 이제 A, B, C니까 요 값이 얼마나 하는 거죠. 그러면 Z, C는 이 전체를 다 더해야 되죠. 4 더하기 J의 2 더하기 J의 6 마이너스 J의 8 이죠. 요거 분의 요거 곱하면 되죠. 곱하기 마이너스 J의 8 입니다. 요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요 값이 J의 2이고 요 값이 J의 6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J의 8이고 요게 이제 안되면 못 풀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제로고 요 값이 곱하기 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요 값은 마이너스 J의 32 마이너스 마이너스 J의 8이 16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날리면 4 요거하고 날리면 8이 되겠죠. 요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하고 요거하고 날려놓고 풀어도 빠르게 풀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결론은 4 마이너스 J의 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구요. 자 18번입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대칭 N상에서 델타결선 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왔으니까 자 델타결선이죠. 그러면 델타결선이면 선관전압은 V는 상전압 E와 같고 지금 물어본 건 선전류는 IL은 루트3의 상전류의 마이너스 30도 암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니까 뭐예요? 뒤진다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정형파 교류는 0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인파가 나와야 된다 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더하기 세타가 와야 되고 그죠?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세타에서 출발을 했다라면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게 0이 되려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뭐예요? 이쪽면에 있는 것은 무조건 진상이고 이쪽면에 오면 무조건 지상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뭐다? 지상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뒤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뭘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 요 n 값에다가 3을 넣으면 돼요. 3을 넣어 3을 넣어 가지고 뭐가 넣으면 된다? 30도가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뒤진다 이 때문에 요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을 넣어서 요게 요렇게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계산해 보면 되죠. 요 1백의 3분의 2니까 3분의 1로 오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니까 당연히 30도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인데요. 자 요거는 19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일단은 자 지금 물어본 게 A, B, C, D 값을 물어봤는데 출력 측을 개방하니 단락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걸 일단은 먼저 A, B, C, D 고 VS, VR IS, IR이 되면 VS, VR은 A, B, C, D에 VR에 IR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욕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무브와 혹은 개방시험을 하게 되면 욕합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VS가 A에 VR이 남고 IS가 C에 VR만 남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출력척을 개방을 했었을 때 12는 A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4가 되어야 되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가 3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보기를 1번 2번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2는 C 곱하기 4가 되니까 C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말은 0.5니까 요거는 둘 다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단락시험을 하게 되면 VS는 B에 IR이 나오고 IS는 D에 IR이 나오죠. 자 그러면 조건을 그대로 넣어주면 단락했었을 때 16은 B 곱하기 2차 전류가 8이죠. 그러면 B는 2가 됩니다. 그럼 B가 2가 나오는 것은 2번이죠. 요렇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것도 돼있다 라고 하면 요까지 찾아오면 4는 B 곱하기 8이 되죠. 그러면 이 값도 내놔 뭐가 나온다? D가 돼. 0.5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게 되고요. 20번입니다. RL 직렬내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가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 하고 물어봤는데 자 RL 직렬내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가도전류 IT는 정상 정상 전류에 1 빼기 2에 마이너스 1분의 RT 요렇게 나오고요. 자 요때 요 값이 마이너스 1승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시간 T를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수 T는 R분의 L 세크가 되는데 요때 요 시정수에 관한 특징이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가도현상이 길고 정상상태에 늦게 도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멸 가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당연히 이제 이 값이 크게 되면 당연히 길어집니다. 비례관계이 있기 때문에 21번인데요. 요거는 R씨죠.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알아 놓으셔야 되는게 자 기본적으로 미분해로 하고 적분해로 하고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미분해로는 감소화하는 겁니다. 적분해로는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RL일 때고요. 적분은 R씨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 놓으시고요. 그러면 저항하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문제상에 그려져 있는 것은 이걸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해로이기 때문에 감소화한다라는 걸 찾으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우리가 진상보상기라고 하고 이걸 지상보상기라고 부르잖아요. 보상기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전압 전류끼리 볼 때고요. 미분해로 적분해로 혹은 이걸 지상해로 진상해로 이걸 보는 것은 전압에 대하여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볼 때 따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로하고 보상기 하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 이건 내비두고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일단은 외우시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감세를 찾으면 끝난다 하는 겁니다. 자 22번입니다. 평영판 콘덴서의 양급판 면적을 두 배로 하고 간격을 3분의 1로 하면 정전용량은 처음에 몇 배이냐 물어봤죠. 그러면 평영판 콘덴서일 경우에 정전용량 C는 D분의 반비리하고 S에 비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간격은 3분의 1로 했고 면적은 두 배로 했으니까 3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이게 올라와서 곱해지면 되죠. 그러면 6배가 나옵니다. 비유전율이 5인 등방유전체 한점에 전교의 세기가 3 곱하기 10의 5성 볼트 퍼메달 일때 분극의 세기는 하고 되어있죠. 아마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분들은 욕에 좀 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답을 보고 문제를 찾았습니다. 자 분극의 세기를 물어봤죠.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P는 Yp0에 Yp0에서 마이너스 1에 입니다. 클론퍼 4다의 제곱 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군무원이나 그리고 공무원 구급직 같은 경우에는 기론사 수준의 문제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분극의 세기를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분극의 세기하고 자의의 세기는 산업기사나 기사 가정이 아니면 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물어봤다라는 것은 문제 수준 자체가 거진 산업기사 위주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기능사다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산업기사 문제를 더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산업기사 위주로 해가지고 기능사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면 자 이걸 풀 때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입실론 제로의 값은 두 개 죠.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거나 36파이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1이거나 이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보기를 빨리 보시면 돼요. 보기를 보면 이렇게 파이가 넣어져요. 파이가 다 온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풀어라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걸로 풀겠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10의 구성분의 1 곱하기 5빼기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4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거 날리면 9고 이거 이거 날리면 3이 되죠. 그리고 이거 이거 날리면 10의 4승 이고 이게 올라가면 되니까 3파이브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공식을 모르면 이게 뭔지 자체를 아마 모르실 겁니다. 24번 24번입니다. 지렘이 10cm인 원형 코일이죠. 원형 코일일 때 2암페어 전류를 흘릴 때 자기가 1000암페어 턴퍼메터로 하려면 코일을 몇 번 감아야 되는가 라고 했으니까 원형일 때 H는 2A분의 Ni죠.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넣어주면 1000은 이 자체가 D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N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승 입니다. 그러면 이제 N은 2분의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니까 요거 요거 날려버리면 2분의 100이니까 50이 넣어줘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단면적이 2cm의 제곱인 철심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외부의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1000 암페어 턴 턴 터메타의 자괴가 필요하다. 철심에 비투자율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자속 밀도에 대한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요 두개가 같다라는 말이 되니까 여기에서 μs는 μs는 μ0의 h의 s분을 파이로 넣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μ0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00 곱하기 s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 분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죠.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날리고요. 4하고 4하고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하고 요 값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4승 이죠. 자, 그러면 남은 것만 정리하면 이 파이블네 요게 올라가면 되니까 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요거 요거 날리면 5000이죠. 그러면 파이블네 5000이니까 1591이 나와요. 이걸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원장님이 계산기 없이 우위 계산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던데 자, 이 계략적으로 계산하실 때 요 값이 3.14 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이 제일 크니까 3으로 일단 요걸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걸 나눠보면 3으로 나눠보면 1,6 얼마 넣어줘요. 그러면 뒤에 1,4가 있으니까 요 값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이 조금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공학은 기준의 기준 기준의 기준이 기능사입니다. 여기에 산업기사 부분에 해로이론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에 이번 전기공학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공부를 하실 때 기존의 기준인 기능사 문제 위주로 하시되 산업기사 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산업기사나 기사의 필기 실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해라 말하라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의 문제인데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자격증 공부할 때 이 부분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굳이 따로 안 보셔도 되거든요. 조명 부분 하고요. 조명은 어쩔 수 없으니까 조명 부분 하고요. 그리고 시퀸스 논리식 간략화하는 부분하고 유접점 해로 논리식을 적는 부분들 이 정도 정도 있는 여러분들 아마 자격증 공부할 때도 가장 기본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자격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내지는 자격증 없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필기 합격을 하고 싶다. 하면 2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3문제까지 무조건 맞춰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범위가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걸 먼저 알고 하시면서 학습 방향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기에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전기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